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학교는 윤기남 연기한 유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또야 맞고! 이게 뭐! 이건 게임이 좋은데? 이 게임이 좋은데? 이 게임이 좋은데? 쉽게 안 넘어지는구나. 지금 넘어지겠다. 이기면 좋고. 오, 저거 저거 저거. 아니, 아니. 그게 어려울 수 있어. 오, 그게 지금 그냥. 그건 아니지? 야, 저건 쉽잖아. 그냥 이거 위에 얹어서 좀. 이 좀비 아닌 좀비. 지금 우리 학교에 고립됐지만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이 안. 온조와 청산이와 남라와 수혁이와 귀남이와 나연이가. 잠시만요. 땡! 뭐! 우리의 잘못이 아닐. 어! 어! 뭘 닿는가 봐. 세 분 남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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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이거 어떻게 알아? 안 보네? 이건 너무. 아, 잠깐만. 뒤에 10분 전에 있어. 이거야, 이거야. 그치, 그치. 내가. 확실해요? 어, 확실히. 나 이거, 나 근데 이거 좀 집중하고. 아니, 아니, 좀비 그리자. 생각한 좀비. 오빠 그려. 내가 생각한 좀비. 내가 생각한 좀비. 너 그림 잘 그려?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여기는 머리가 좀 비어서. 어... 그러게요. 왜 오일까요? 아니, 근데... 어... 뭔가... 현수 씨 괜찮아? 오늘 너덜너덜해지는 느낌. 괜찮으세요? 예, 예. 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학교에서 생존자들을 좀비보다 훨씬 더 위협하는 그런 인물이고요. 제가 현장에서 계속 밀고 있었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조명 볼수록 귀여운 남자에서 귀남이라고 나다. 나연이는 짜증난다. 이게 어쨌든 감독님이 그런 분위기를 시작! 아, 무서워.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거절차가 아닌ец.